가난한 청년과 천년묵은 지네 먼 옛날 산골 마을에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은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정성껏 부모님을 모셨지요. 그런데 어느 해 가뭄이 들어 곡식을 거의 수확하지 못하게 됐어요. 한 끼 먹기도 힘들 정도로 먹을거리가 부족해졌지요. 청년은 부모님을 굶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죽 한 그릇 배불리 먹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청년은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식량을 구해보기로 했어요. 부모님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돈을 벌어서 밥을 배불리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이야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더군다나 너는 이곳을 떠나본 적도 없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해.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도 청년을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힘들어도 같이 좀 견뎌보자. 아닙니다. 저라도 식량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는 모두 굶어죽고 말 겁니다. 청년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청년이 살던 집은 두메산골 깊은 곳이어서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해도 아주 멀었습니다. 청년은 쉬지 않고 산길을 걸었지만 어느 순간 길을 헤매고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날이 어두워지자 청년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산속에서 밤을 지낼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디 외딴 집이라도 없을까? 그때 마침 멀리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기와집이 보였어요. 아니, 이 깊은 산에 웬 기와집이? 청년은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자 예쁜 아가씨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청년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뜻밖의 말을 꺼내며 청년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집으로 찾아오는 청년과 혼례를 올리라고 하셨지요. 청년도 예쁜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 선뜻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기와집에서 색시와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굶고 있을지도 모르는 부모님이 걱정되었지만 색시를 두고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참 후 청년은 할아버지의 재산날을 앞두고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떻소? 서방님 이번에는 혼자 다녀오세요. 저는 다음에 꼭 같이 갈게요. 하는 수 없이 청년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거슬러 집으로 도착했을 때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의리의리한 기와집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와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모님이 청년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청년은 부모님께 색시와 혼례를 올린 이야기를 해주고 다음에는 함께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마친 청년은 다시 색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느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청년의 할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청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색시는 사실 지네가 사람으로 변한 것이란다. 집으로 돌아가거든 몰래 방안을 훔쳐보아라. 그러면 내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밥을 차려오거든 색시보다 먼저 입에 밥을 넣지 마라. 그러면 지네가 죽고 아니면 내가 죽을 것이다. 청년의 할아버지는 말을 마치고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청년은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가 방안을 훔쳐보았어요. 달빛이 비치는 방안에는 정말 색시 대신 커다란 지네가 잠이 들어 있었지요. 청년은 놀란 가슴을 달래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색시가 아침밥을 차려왔어요. 서방님, 먼 길 다녀오느라 힘드실 텐데 어서 드세요. 청년은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라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무리 지네라고 해도 나와 부모님께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었잖아. 은혜도 모르고 지네를 죽인다면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그래, 내가 죽으면 돼. 청년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꿀꺽 삼켰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색시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서방님, 고마워요. 사실 저는 천년무근 지네랍니다. 오늘이 천년되는 날인데 서방님이 저를 믿어준 덕분에 드디어 사람이 되었네요. 색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청년을 향해 계속 말을 했어요. 어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를 만나셨지요?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서방님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천년무근 구렁이가 변한 거예요. 서방님이 구렁이의 말대로 했으면 저는 천년동안 애썼던 보람도 없이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구렁이와의 내기에서 이겨 저는 계속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색시를 안았습니다. 이미 당신은 내 색시가 아니오.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청년은 색시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